재훈이 리액션 재훈이 리액션 재훈이 리액션 재훈이 리액션 아 너무 웃겨 재훈이 리액션 너무 웃겨 미주도 그렇고 미주 씨도 그렇고 방송을 몇 번 해봤거든요 잘생긴 게스트랑 같이 나왔을 때랑 맞어 맞어 제가 그냥 나와 있을 때랑 정말 아 아니에요 아니야 자격듯이 타격지심 아니야 포즈말이 맞아 철저히 시선도 다 야 근데 애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도 좀 다른데 저번 주에 러블리도 왔을 때 진짜 오빠죠 아 우리도 그랬어? 아 맞아 근데 있나봐 사람은 어쩔 수 없나봐 김석훈 선배님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좀 그러긴 했었어요 우리한테 모니터링 열심히 해 다 챙겨보시는 거야 이걸 얘 다 봐 얘 근데 나를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재훈이가 동의 소속사 사장님이야 아 맞아 대표님이야 대표님 올해 영입을 했대 그치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? 펌퍼니온이라고 켜다온의 뜻이 있고 되게 잘 지었다 온 따뜻한 온 의미가 너무 좋았어 눈물 날 것 같아 설명을 반도 안 했는데 잘 지었다가 이제 막 설명 중인데 아 조금만 들어도 어쨌든 우리 저기 고맙습니다.